앨범레 앨범레 왜 야완뇨냐? 하하하 현빛들레? 아니 그냥 현빛는 내가 질거야 가쥐님 너 가격 하세요 놀린다고 바로 현빛들레하니깐 뭡니까 아니 아니에요 와 현빛들레 땀이죠 다 장난이죠 그치 가구야? 어제 방송 꾸고 죽고 싶냐고 저한테 카톡 보내드라고요. 야 내가 언제! 무서워서 방송을 못하겠습니다. 야 내가 언제 그랬냐. 너무했다. 진짜 현미 뜰래? 내가 뭐하냐고 카톡 보내라면 닥치라고 답장이 옵니다. 너무 무섭습니다. 그래,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내라. 나 혼내줘요. 언니 혼내줘요. 한 방울 먹여버려요. 안 되겠구만? 어유, 내가 너 동성도 피바락인데 내가. 동성도 피바락이야? 피바락. 제가 또, 안 되겠구만 이거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아, 제드잖아. 아, 얼굴이 뜨거워진다. 그거 얼마 먹었다고. 진짜 좀 큰 한 모금으로 먹었다니까? 음! 뭐야 방금? 누가 왜 그래? 거의 원샷 한 느낌? 그럴 수 있지. 언니 주량 넘었네 그럼. 비상! 비상! 제르! 미아! 비상! 비상! 제르! 미아! 땡! 왜 미상이에요? 몰라 진짜 없는데? 맞다. 비상! 비상! 보드 없음! 비상! 진짜 없음! 진짜! 대기탈지도 몰라. 조심하세요. 니달리 넌 말이야. 너? 나? 응. 지금 애들 안보여 보는 애들.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. 와벼! 와벼! 투자! 겁나 시끄럽다 진짜. 빅스 너무 귀여워요. 와줘! 오오오! 김발 사무실고. 야오 우리 각을 너무 잘한다. 아무것도 안했는데? 그래서 잘한다 한거 아니까? 아 그런가? 아무것도 안함으로써. 죽지 않아서. 응 맞아 죽으면 바로 욕할 거야 현피 현피 플래시 이거 조심 플래시 콩쾅 조심 뭐냐 맛있게만 달라고 왜 저래 뭘 성대모사 하던 얘가 맛이 갔구만 호우 야아 야아 살아갑니다 오졌다리 오졌다 오졌다리 오졌다 오졌다리 오졌다 잘한다 올가그 아야 아 부지야 부지야 애교지 애교 그래 후졌다리 후졌다 안 후졌어요 후졌다리 후졌다 후졌다 안 후짐 안 후졌대 웃겨 귀여워 나 그냥 포켓텔 쓴 쟤드 겁나 죽여야지 아 아 야다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제드야 어 리신 왔다 제드는 제드인 것 같아 제드는 멋져 못 커도 제드다 가야지 이따이 이달리님 힐 좀 은하야 속상한 직스에게 하나가 없어요 희란당이 은총을 기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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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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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보간거 아닌데 왜 아 후드 8번 5 6 7 8 9 오예 됐어 됐어 후진아는 두개 들고 올거야 들어와 들어와 후진아는 좀 더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 후진이 방력 방력 나 위험하지 않을게 집에 가 집에 가야지 강력과 여성스러움을 넘나드는 마석이 매력이야 으흐흐흐흫 소 까먹고 싶다고? 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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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저녁 안 먹었어 음 좋냐 빨리 가야지 아침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순대를 계란에 입혀서 뭐? 그거 한다더라구요? 응 순대 계란옷 입혀서 구워 먹는다고 뭐라고? 순대 계란옷에 구워서 먹어? 응 안그래? 이상한데 왜? 나? 왜? 안그래? 어우 괜찮은데 나만 그런가? 응 나만 그대 내가 이상한걸로 하자 근데 이상했는데 뭐 만날래? 미안합니다 굳이 너무 흐흐흐흐흫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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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빛에 만나자 하는건데 어 조랭맨 봐봐 아니야 쪼루가 어 안일맨 봐마 오우 죽을 뻔했는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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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까워라 아까워라 얘가 또 죽여보네 큰거 한방이면 될거같아 큰거 한방이면 될거같아 yo 초랭puter 툴핥 좋아요 몇ác endorsed 링문이 뭐 포기 간호 ран 2라이 빡쳤습니다 이야 미리비야 바로 싸움 걸어보죠 응급되면 Q만 띄운다면 이길 수 있거든 미리비야입니다 고래와 울티메이트 빠세 와우 조심해라 콩깡이 다시 쟤들 오냐 간호하여 내가 막았음 와 진짜 지스큐 쓸 때마다 보는건데 어 매번 놀랍다 이 이 응가판전은 정말 볼 때마다 놀랍군 나 집에서 셀로 미드 복귀하겠습니다 네 너는 너너너너넛 나 죽었어 안돼 시밍 바보 못 넘어왔어 여기 공 썼어 쟤들 나 진짜 무슨건 나 봤으면 딱 달라는거다 무궁이에요 데드 아 뼈 아 부와 아 부와 아 부와 뭐야 따라 하신거에요? 아 부와 네 뭐 저래 딕스가 레알 딕스인데 어 딕스 그리 자체 궁 쓴다 어디로 미안하다 아 아 아 오 잘했어 가그야 어 미안하다 호주님 데이 인간트 갑니다 황 마무리 나 다와감다 다와감다 다와감 이거 가그임 이거 가그 아 가그구나 우즈 물고기 아이씨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전멸 뺐다 게이들 방금에 딕스에 방금 Q판점 봤냐? 음 너프 시급 어 너프 시급이 아니고 버프 시급이지 아 버프 시급 버프 시급 너무 너무 안 이해합니다 아 좀 더 넓혀져도 될거 같은데 그니까 이거 너무 너프해놨어 예전에 너무 좋았는데 보여 존아만 딱 뜨면은 미드 안전하겠네 미드인척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언니 말투 너무 귀엽다 미드인척 하고 있어요 어 위험하다 이씨 아 이거는 나한테만 괜찮네 미드인척 사망했네 맞아 갱당해서 사망했어서 아 진짜 Q 왜 안맞냐고 이거 왜 아 저렇게 쐈는데 왜 안맞냐고 아 판독이 너무 똥이야 진짜 큰일났어 이거 이렇게 안맞는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씩 되면은 화가 나 유아 유아 뻐 그 뭐야 이거 으흑 역시 수멸이 분명히 맞게 쐈는데 저거 이것저것 이런데 진짜 직스 해가지구 Q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거 보면은 이거 해보지 못하겠지 아 너무 화가 난다 한 번 더 빡쳐주면 좋겠다 되게 재밌네 맞아 공감이야 나미야 언제 보도니 어 미안 나미 높을 가게야 일러야지 나미 미드에서 괜히 리신한테 까불다가 폴댐 리신한테 까불다뇨 미니언한테 까불었지 여기 안에 또 없네 짱 세다 니 스포로그 에? 파이 풀쿵 조심 말파 된다 아직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나중에 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뭐야 흐흐흐 주라는 거 아 품하다 나인 한 번 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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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만 나 힐 해줘 힐 힐 해주는게 더 좋은 리신 바텀 흠흠 예, 예 흠흠흠흠흠흠 하얏 퐁퐁 어 일로이 왔다 야 제드 내려감 네 아 나 궁슬 만화가 에, 제드 내려감? 제드 내려감? 궁슬 만화가 없네 어 탈수 아이야 아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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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오 패라 아 이놈을 패라 아 네오 패라 아 잘 죽어라 베인 노플 오 예스 우와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좋았다 가그야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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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았어 이뤄서 조나를 살 수 있군 응? 아 나야 또 또 에이 욕먹죠 저희 맘에 들아봐 넌 넌 매력적인 탓이야 맞아 흐흐흫 효진님 효진님 영혼없다 아 이거 봐 너무 매력적인 탓이야 아임 솔저스 뭐야 어 뭐야 어 어 어 후행 툴 뺐다 깍고 미신 노플 아야야야 용이 나 극딜한다 흐흫 탑에 너무 괜히 죽었네 가서 브랭몬 똥 사대요 맞아요 졸졸탠다 똥 안 됐다 안 돼 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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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너무하다 너무 판정이 좋아서 감타내고 있어 툴 툴 툴 툴 툴 툴 아이고 아 손이 차가워서 얼었어 툴 툴 욕먹고 아이 불러먹고 욕망스야 좋아 흠 좋아 신난다 툴 툴 사실 직스가 좋아하는 시간이 왔어 툴 툴 툴 툴 일단 orbital 으 으 히 으 으 으 아 아 아 정답! 포즈! 그래도 나만 보면 궁스네? 좋은가봐 맞아 내가 너무 매력적인 탓이야 맞아 다시는 니달리 정글을 하지 않겠습니다 야 어? 집중해 인마 왜 야 응? 레미드 살려와네 레미드 움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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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짱 살리도 마슴 날아가겠어 라미님 제 옆에서 같이 붙들고 있어 주세요 간다 저는 불러주세요 하아 로댄을 가자고 저기 마들 네 여기 우리 피가 부숴야 돼 어? 여기가 괜찮아 별거 아니야 어? 예수가 순간이동했어 여기로 갔겠지 여기 아닌데 분명히 여기까지 왔는데 아 뭔가 이 이 이 이 이 이 사려 인마 어떻게 된거야 왜 여기 맵도 못봐 이제 왜 아 진짜 분명히 그리로 갔는데 백포 음 아니야 미드 밀죠 다 모있네 우리 두 달 좋은 생각이야 미녀 중 와 오다를 데리는 사람 있다니 놀랍군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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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ker immediately 아..대발 아까와 알릴때문에 진짜 많이 Industry 어! 대신 사망 어 겁나 무섭네 대신 사망했잖습니까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..어..어.. 이 라인은 제가 잘 지켜둘게요 부지야 왜 안 움직여? 나? 템 구경중이야 이달리 탑가 이제 샀어 배고프다 빨리 뭐 먹으러 가야지 나 속이 안좋아 이제 바로 속이 안좋아졌어? 지피 겁나 귀엽다 뛰어댕긴 못 봐 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와아아아 아기야 흥이 간다 아 아깝다 아 얘 봐봐요 도망쳐 도망쳐 얘 봐봐요 하고 도망치 말고 도망쳐 아 전멸 썼다고 나는 눌렀어 분명히 뭐세요 누나 이제 사람 될래 사람인데 아 아 너무 못 쐈었어 멀리 썼어 2년 정리 겟군 정리된 거 하라고 했지 깔끔 아 베이더이 베이더이 어떻게 갈라가는 거구나 방금 멋있었죠 후진이 공중담멸 공중담멸 부수진이 이게 질뽀 최선을 다했어 아니 그래 남이 내 붙어 있어 어디가지마 용젠이다 지금 설마 그 말은? 흐읍 수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라는 거야 미쳤어? 로맨틱 가이야 로맨틱 가이야 내가 죽는다고 니가 없으면 오오오오오오 니가 없으면 내가 죽는다고? 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죽는다고요, 내가. 사망을 한다고요. 대중사자를 본다고요, 내가. 안 죽었어. 로맨티스트 내 각오야. 아 왜 또 나야, 얘는. 언니, 이리 와! 으아아아악! 아우! 이제 도냐 나왔으니까 괜찮아. 오에이! 헤헤헤헤! 잡아먹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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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먹어라! 젠탈 듀스가 되셨는데? 맞아. 나미 따라와. 잡아먹어! 오에이! 여기 있는 와드 있거든. 오에이! 올라가자. 여기에! 오이! 오잇! oct star-spun 아 그래 아 큰일났다 병이 날려줄게 아 뭐야 어디다 쓰는거야 어디다 썼어 이를 어디다 쓰는거야 내리라구만 야 근데 이렇게 못하는 지달리한테 가그가 졌다는거야? 가그는 그러면 진짜 개못한다는거지 인정하네 부부니까 아 잠깐만 근데 난 너처럼 그렇게 안일하지 나야 쟤 쟤 베인 베인 부르기 어 나이스 어 조심조심 직선 뷰 판정 좀 넓게 좀 해주시지 아니야 잘 맞추고 있어 지금 딱 괜찮은 상태야 울지마 판막아야되나? 아니 10대스부터 시작이다 어 맞아 베인이야 언니? 응? 베인이 하는말 하고있니 마..맞아 맞아 재군돌이 이건 지켜야된다 재군돌이 이건 지켜야된다 오.. 안다아.. 아앗 안 돼 호주 빨리 힐 돌려막기 하자 힐 돌려막기 하자 에헤헤 헉 헉 제이 노플 아까 Q맞았을때 안죽은거 보니깐 힐 놓은 듯 힐 이대로 이제 우리 이길 수 있을거같아 생각하면은 와 들어왔다 들어왔다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이즈 육 장전하면 세고 쟇 꼬 쟈 하 하 헤헤헿 으헤헿 힐 아 미치겠지 아주? 빡치냐! 아 좋아 재미있어 그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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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행만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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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죽은 조랭몬입니다 오예 조랭몬을 제물로 제물로 알리스타를 잡았다 나쁘지 않군 우리 블루젠 근데 이따 먹을거야 점점 강해진다 마간템만 먹으면 되겠군 뭐해 점점 강해여 테리였습니다 테리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쟤 다 잡을 수 있겠네 푸즈야 어 푸즈 안좋고 어 푸즈 히엑 오호호호 일라 오지만 믿고 나는 싸운다 뒤에 뒤에 헥가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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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펼쳐 기다리 기다리 힘낸다 기다리 힘낸다 힛 힘만 내릴거야 아 너무 멀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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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젠 용젠 여러분 용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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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으로 감 젠진하구만 누구지 블루도 나왔어요 어 여기 와두네 살려줘 니 난리 살려줘 자 덩글러 이거 덩글러 없다 덩글러 덩글러 없으니까 호주니 빼요 호주니 빼요 호주니 빼요 호주니 빼요 호주니 빼요 호주니 오지마요 나 이 자오이 왔다 10초야 10초 어 들어갔어 빼이 안돼 힐 힐 해줄게요 힐 해줄거야 힐 해줄 왜 힐 해줄거야 으흥 으흥 뭐야 그와중에 베인 맞았잖아 용은 먹었나 우리? 네 어 간다고? 안 아 너 아 뭐냐 아니요 오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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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! 내가 왔다! 톡톡톡 팡! 오, 나이스! 이달이는 10배스부터야. 이대로 폰 밀자. 여기. 아! 아! 안 돼! 열어가! 아이고, 아니래. 아이고, 아니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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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가 존야를 가가지고 너한테 돈을 받을 수 없어. 나한테 존야를 써준다고? 아니. 어? 내가 존야를 사서 이제 제드가 너한테 돈 쓴다고. 아. 그렇나 보네. 그럼 나도 존야를 가야겠네. 좋아. 뭐야, 어디가. 우아아아아! 아하하하. 좀 더 웃기네. 우리 타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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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 있을까, 우리 둘이. 오우. 오우. 마우쇼? 대형기 연이 너무 많아서 안되네. 오! 푸시테스! 뭐야, 그. 정프라크 타림. 내 일모 셔츠 주졌어. 그래. 맞아, 정 그거 그거지. 이름 기억지 않았어. 일모 셔츠가 뭐지? 그... 마법 데미지 막아주는 거? 아아아아... 허준님 뒤에 힐 좀. 아앗. 어? 급하게 오느라. 터키 못 채우고. 어키 어흐역 뭐야 도망쳐 브랭몬 죽는 소리 귀엽게 죽는다 네게 컨크린대요? 흐흐흐하 여기서? 뭐야 우리 여기 일라웅이 죽고있잖아 상대 Ally 가는거 아니야? 핰헤헤 바론인가 진흙? 아..뒤서 김생님 하면 못 가 바론 근데 가는거같애 시야!시야!시야! 어! 시야 오구.. 아쉬워 시야 중수 아이씨 기차 애들이 마지막 오 대박 나 정화인줄 알고 먼저 썼어 과본가보다 와 직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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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 오 오 오 직스가 직스가 둘을 평차를 오오 오 직스 전라멋있어 직스 저것도 승찬아 괜찮아 야아핰 사방이 바루야 긴급 탈 뭐야! 오오! 왔죠 땅이암 뭐 사방이 와 대야 오! 오! 알리 온다! 탈 쓴다 탈 쓴다고 탈 쓴다고 탈 쓴다고 나왔다! 호주야! 와 타! 나이스 와 타! 감사합니다 와 타 으흫 으흫 진짜야 으흫 오오 와 죽였다 죽었어 나는 죽어 떨어졌어 나는 죽어 저도 죽이고 알고 싶은데에 에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텀 라인이 밀리겠는데 아 풀템인데 언니 바텀 가면 되겠다 살면 그래 좋아 줄먹어야지 현장 타이머 뭐야 30초나 남았어 신발을 포기한다 맛있겠다 얌얌얌얌 자 여러분 저 제가 그 그 아니야 시즈탱크같은 프리딜을 넣겠습니다 마간신 마간신은 가고 신발 보이딜을 바꾸고 아 딱히 바꿀템이 없는데 이걸 모렐로로 바꿀까 마간신은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어차피 후반으로 할수록 별로 상관없어 마간신 포킹으로 딜 빼는 게 나아 마방도 저거 몇 개 안갔어 애들 아 간다고 간다고 응 구타린 탑이었는데 아 그래서 어..잠깐만.. 얘.. 이동이.. 심상치 아닌데.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. 어쩐지.. 아.. 어쩐지.. 얘 이동이 심상치 아닌데.. 아 이거 어떻게 이겨.. 으흐흐흐흐 이일수있어 답은 포킹이다 사막 아..아..맞아라 와 저게 안맞네 우리 탑라인 저거 막아야됩니다 탑라인 막아야됩니다 여러분들 누가요? 여러분들이요! 아니다 내가..아니 내가 가면 안돼 안돼 일라오.. 일라오이랑 같이 가있지 올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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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가지.. 아..갈 wary 소냐가 필요해 그거가..미카일가 미카 Ez 조냐가 아니고 가액을 가는걸 어떻게 하냐 뭐요? 미카엘요? 가엘 가엘요? 하긴 미카엘 못 찍고 들 수 있어! 그렇지만 가엘을 갈게 아 뭐야 가그야 너의 템의 수은이였구나 제드가 살려줘 살려줘 제드가 무조건 너와 물거야 그러면 필요없다 안 돼 안 돼 마겐중 오오 미안해요 괜찮아요 헤헤 바론인데 님들 너무 예전적으로 싸운거 아닙니까? 맞아 발디야 니가 잘려놓고 어버가 맞아요 맞아라 양심이 없니? 맞아 주문을 가야겠다 뭘 팔지? 나 많았어 딜 개짜야겠다 이번엔 11만 딜 예상해봅니다 11만이요? 네 아 제대로 어떻게 잡아 미치겄네 잘 어디로 가야하지? 직진님 저희 터집니다 억제기 네 받았었어 사먹증입니다 컨텐츠입니다 교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ㅋㅋㅋㅋ 어이 에에에옹 가져가요 조리아 팔자마자 바로 MON리 어떡해 해도 답이 없다 에에Un 맞아 내가 너무 쌌어 에에 에에에 넥토스를 미포풍이 부숴버리네 미포가 잘못했네